이게 확실히 주변 환경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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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아 오아 오우 와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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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아 네 워우 자 일단 이름부터 받을게요 네 우리 승민 씨 혹시 저쪽 이름은 hello my name is 승민 상담을 맡은 What's your name? 방찬이고요 고맙습니다. 둘 사이 어디부터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까? 방금이요. 방금이요? 네 이렇게 모아서 방금 문제가 됐어요. 아 이렇게 문제가 되었군요. 네 그러면 이제 나가시면 돼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식쇼! 자! 승민이나 피릭스는 둘만의 그런 커넥션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일단 쑥쑥 돌아가잖아. 이제 돌아가면 무조건 둘이 같이 있어. 일단 둘 다 한식 되게 좋아하잖아. 아 맞아. 닉스가 다양한 음식을 다 먹는데 제가 사실 한식을 자주 먹으니까 챙겨주다가 보니까 이 친구가 한식을 좋아하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편의점 음식을 맨날 먹고 닭튀김 이런 것만 먹으니까 밥 먹으러 갈 때 항상 든든한 거 먹이고 싶을 때 항상 불러요. 근데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을 때도 있어요. 밥 먹어야겠다 하고 전화를 하면 안 받아. 근데 이제 제가 식당에서 메뉴을 딱 시키고 한 숟갈 뜨는데 이제 전화가 와요. 타이밍이 안 맞네. 타이밍이 안 맞습니다. 네 하지만 닉스한테 새로운 음식을 많이 먹여줬기 때문에 저는 그걸로 약간 뿌듯합니다. 그때 우리 식당에 갔을 때 뭔가 한식에 좀 더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냥 부딪찌개랑 밥이랑 같이 먹으면 되잖아. 근데 네가 계란찜이랑 그런 팁? 그런 꿀팁을 알려주더라고요. 제가 한 번 궁금한 거 하나 있습니다. 제가 듣기만 우리 필릭스는 멤버들 그리고 특히나 승민이한테 이런 되게 특별한 이벤트 그런 거 막 되게 스페셜한 거 되게 많은데 아 저는 그런 거 받은 적 없어요. 정말 정말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어? 저는 진짜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어? 나 궁금하네 이건 좀 궁금하다. 형은 딱 봤을 때 그냥 친한 뭐라 그러지? 브라더? 친형 친형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멤버들이 대화를 많이 못할 때도 있고 내 입장에선 그냥 너무 아쉬웠고 연습생 그때 지나가버린 시간이 너무 아쉬웠다. 너무 아쉬웠고 근데 나는 그때 연습생 때는 형이랑 많이 많이 대화도 하고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나를 이해해줬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때 이미 친한 사이였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사람을 주는 게 그냥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러니까 한 팀이니까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나눠서 주는 게 더 훨씬 더 좋지. 내가 일단 E&E를 뭐 사고 싶은 걸 들었어 약간 얘가 원하는 걸 들었어. 그래서 아 나는 요새 레고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내가 공항에서 레고 막 사고 그냥 몇 개 사고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현진이 생긴 선물 그냥 향수 향수 제일 받은 적 없다고 해서 향수를 사주고 내가 너한테 그 어떻게 줘야 될지 그것도 그 방법이 너무 중요하니까 아 그래서 내가 일부러 서프라이즈로 했지. 니누이 형, 한이 아직도 뭘 좋았는지 그거 아직도 몰라. 근데 나는 없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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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역 얘기하고 있었잖아. 오케이. 나는 없다. 근데 에브리타임 항상 물어볼 때 아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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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말하면 형은 막 그런 그런 거 안 좋아하기도 해. 형은 봤을 때 내가 선물을 준다라? 형은 아 그러면 나도 뭐 사줘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있어. 맞아. 그래서 약간 이 라스트 뷔페 그냥 뭐라고 하지? 편의점이나 아니면 뭐 밥 그런 거 형 제가 낼게요. 그래서 내가 내. 그 다음에 형이 내. 우리 우리 정해져 있어. 정확히 기억나. 편의점. 현재 가면은 제가 새로 살게. 아 그 다음은 카드를 계속 뺏겨. 그런 식으로 둘만의 그런 게 있나보네. 아 아 아 그런 거 완전 그런 느낌. 우리 항상 그런 게 더 감동을 받았어. 아까 말씀드렸는데 너는 루카스 좋아. 너는 제 동생이 좋아. 아 진짜? 그냥 그냥. 너는 내 선물을 구입한다고? 예예예. 내 선물을 구입한다고? 예예. 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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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때문에 내가 알아서 맞춰야겠다. 그런 너무 깊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데 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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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10월 3일에 뭘 해줄지 몰라. 10월 5일에 10월 5일에 10월 5일에 내가 듣기에는 승민이 너의 영어 선생님이 에플릭스라고 아 그렇죠. 아니 요새 수업을 받으면 그 받은 내용 중에 기억에 남는 걸로 얘한테 얘기를 해요. 아 그래서 일본어로 일본어로 하고 영어로도 너희 형한테 진지하게 영어를 쓴 적이 없어. 맞아. 맨날 해 해 해 해 해 해 해 확실히 느껴지는 건 호주 둘이 있어가지고 영어발음이 호르르 초래식으로 가더라. 나도 가끔씩 깜짝 놀라. 너 원래 미국 발음인다. 나도 그런 느낌인데 확실히 주변 환경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로. 그냥 계속 듣잖아. 그러면 그게 몸에 배. 잠깐만. 그 뭐야. 뭐야? Face Ada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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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apt? 한국말은 잘 모르겠는데 응 적응 아 그래 적응 적응이다 적응을 하는 거 같아 확실히 멋있는 게 너가 우리가 영어를 하는데 호주 발음이잖아 근데 너가 그렇게 바로 익히는 게 너무 멋있어 바로 익혀 신기하다고? 신기해 멋있긴 해 너 호주 사람 되구만 호주 사람 되는 거야 이제 네 시디 그거는 있는 거 같아 나라마다 문화라고 해야 되나? 문화기도 하지 컬처가 다르잖아요 응 그렇지 그렇지 더군다나 이제 거의 데뷔 준비 중인 그 연습생들 사이에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그게 뭐가 많겠어 일들이 혹시 근데 금방 네 방법을 찾은 거 같아 맞아? 예 맨 나오죠 예 맨 예 맨 근데 그때 나 연습생 때 엄청 많이 눈치 많이 없었는데 너무 힘들었으니까 너무 싫었어 그냥 아 왜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갑자기 딱 생각이 너무 공감된다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 내가 왜 여기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뭐 새로운 뭐라 하지 인생 살아야겠다 새로운 마음가짐 새로운 마음을 들어가야겠다 제가 필릭스는 항상 그 되게 스케일 좀 큰 단어들을 쓰는 거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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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너무 깊게 표현을 해요 맞아 맞아 아니 좋은 거야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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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good thing 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딱 들었을 때 너무 노물하지 않았고 나 이제 이제 알아들어 큰 단어를 쓰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아들을 수 있어 그렇지 근데 너의 의도를 이제 이해하면 많이 넣었다는 거야 맞아 되게 좋은 거야 나만의 계속 근데 연습생 때 스트레스 생각하면 나는 저기서 혼나고 여기서 혼나고 여기서 혼나고 너도 나랑 같은 상황이었을 때 넌 거기서 한국말도 안 됐을 텐데 얼마나 답답했겠냐 땡땡땡 난 이해도 하고 입장은 얘기를 했었지만 너는 그때 아예 그게 안 됐었잖아 잘 됐어요 그렇게 막 진짜 혼나고 여기저기서 치이고 해도 그래도 그 음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너무 행복했었어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즐겁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프리스는 너무나 나한테는 너무나 친 동생이 하고 옆 승희 같은 경우는 형한테는 청담 고동생이잖아 청담 청담 고동생 와 안 믿겨 아니 진짜로 와 옛날에 해보고 싶었던 게 우리 둘이서 한번 고등학교 가고 싶긴 했어 저희 학교 이제 이사가서 이사 갔어? 이사가서 그 전에 빨리 가야 되는데 네 그 전에 가야 되는데 형 그거 아직 있어요? 어 오 아직 있어 아직 있어요 옷장에? 옷장에 있어요? 오 옷장에 있어 그럼 나중에 그거 입고 나 안 맞아 어깨 여기까지 올라와 셀카라도 찍어서 아 오 오 괜찮은데? 쿨쿨쿨 그래서 너가 항상 영어로 아 이게 픽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 거구나 갑자기? 갑자기 공격? 제가 혼자 먹어보고 그 다음에 맛있다 싶은 게 이제 되나가 오 오 배고프네 저희 다 같이 갔어요 네 네 플렉스로 사주면 돼요 네 네 맛있다 진짜 잠깐만 Creative 네 itt